나가게 해줘요. 둘 다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. 박근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. 그쪽도 그 양 먹었어요? 가져간 사람들은 알죠? 사람이 다급해지면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.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둘이 이제 못 나간대요. 다른 동에서 투표로 결정했대요. 윤세범 씨, 무사합니까? 미안. 스키 씨는 빨리 나오라고요! 스키 씨 살려주세요! 72시간 전부 끝장날 겁니다.